야 이제부터 준하 형이나 다른 사람한테 우리 전화 받지 말고 네 우와 이거 너무 세 형제 앞에 흔들어 보이나 못 잡는 아이가 저 뒤편이네 누가 뭐가 뭐가 있지 야 이렇게 해야지 뭐지 개짓구 못삽겠다 정말 잡읍시다 잡읍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이 지도인데 아 윤재석을 유인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믿을 사람 못 뽑아 나 올루가 저 눈에 뭐가 있네 저 위에 아이고 무덤 공개숲의 그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2016년 병신년의 포문을 열 블록버스터 마션 오셨어요? 아 저 뭐 하고 계셨습니까? 아 예 뭐 잠깐 뭐 좀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또 저 SNS 하신 거 아니죠? 아 아닙니다 아 감자가 다 익었어 아 그래요? 아 감자가 잘 된 겁니까? 야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이게 큰일 났데?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투 상태는 어때요? 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그래요? 네 괜찮아요? 네 귀엽습니다 아침에는 좀 자 상태가 좀 별로인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 하대원 휴보 어때요? 휴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리면 운행할 수 있어요? 네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 어때 뭐 좀 조사한 거 좀 지금 아주 화성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야 오늘 저녁 뭐야? 오늘 저녁은요? 오징어 볶음 김치찌기 반반 오케이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결제예요? 본부에 보고예요 네 직원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화성에 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무한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주 특집으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것은 화성입니다 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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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셧